네 브라보 마일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지났습니다 이 시간이 제가 수영하고 나오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서 이때가 제일 상쾌하고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운동도 했고 또 뭐 쉬워서 몸도 마음도 깔끔하죠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면 나오면서 라디오의 노래를 들으면 아무 생각도 없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너무 재밌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신체가 이렇게 업되어 있어야 정신도 업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해가 좀 늦게 뜨네요 조금 어둡습니다 지금 7시 조금 넘었는데 아직 어둑어둑하네요 원래는 막 밝고 이랬는데 이제 겨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단풍도 많이 들었고 이 근방에는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잎이 엄청 떨어져 있어서 좀 가을 분위기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하고 나오면 기분이 참 상쾌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암흑으로沐 хар street 근데 예전대휴 인스터비 너무 좋은데 네이번아 위해서는 롯데이 롯데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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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